한달에 두번은 기본적으로 업데이트가 있는 갓겜 나라카 블레이드 포인트 투라데르 콜라보 코스튬 세트 상품이 등록돼서 부랴부랴 확인하러 접속했습니다 두번째 콜라보 코스튬입니다 신묘와 호이에게 적용되었네요 와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호이 말고 신묘요? 교복인가? 색상이 정말 밝은 톤이에요 이건 뭐 닥치고 구매하라는 소리겠죠 신묘를 거의 플레이하지 않지만 구매 충동이 마구마구 밀려와서 일단 질렀습니다 그런데 투라데르 코스튬은 저번 업데이트를 통해 크루미, 티무드 코스튬이 나온건 알고 계시죠? 티무드는 코스튬 세트가 무려 120골드라는 96% 할인된 가격에 판매중인데 처음에 버그인 줄 알았습니다 크루미는 당연히 질러졌구요 크루미도 상당히 이쁘게 잘 뽑혀서 나왔죠 투라데르 드라마 장르가 SF 액션물이라고 하니 대충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현재 콜라보로 나온 원본 코스튬을 찾아봤는데 인터넷 검색으로는 안나오더라구요 중국어로 검색해야 나오는건지 일단 저의 한계점으로 인해 보여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투라데르 드라마 타겟팅이 된 크루미 코스튬 원본 이미지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링크 부탁드립니다 댓글로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두가지 선택가능한 머리 스타일을 골드로 판매하는건 처음인거 같아요 대부분 가차였는데 아무리 봐도 코스튬은 교복으로 보이구요 이번 상점 업데이트와 함께 얼굴 외형이 추가되었어요 기본 상태도 만족하기에 저는 딱히 만질 필요가 없더라구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려드리면 자유연습에 가시면 코스튬을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자유연습 한정이지만 어떤 코스튬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구매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코스튬만 적용되고 머리 스타일은 적용이 안됩니다 머리 스타일 적용도 해주면 안되겠니? 호이 트라데르 콜라보 코스튬은 구매할 생각은 없지만 같이 나왔으니 참고용으로 영상에 표출시킵니다 그러면 AI 대전 들어가서 어떤 느낌인지 살펴볼게요 남자의 난이도 일반? 아니 어려움으로 하겠습니다 첫 느낌은 기존 신묘 코스튬과 차별화까지는 아니지만 딴 나라 사람 같아요 게임 설정과 다른 이질적인 느낌이랄까요? 신묘 말고도 다른 녀석들도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코스튬이 있긴 하지만 필드 내에 어그로가 상당히 끌릴 것 같네요 솔직히 이번 골드 머리 스타일은 겁나 마음에 들어요 900골드면 대충 9천원 정도 되는데 두가지 색상 톤을 제공하는 거니 비싸다는 생각이 안드네요 그런데 문제는 유저가 원하는 다른 색상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이런 색상 선택 가능한 머리 스타일은 고정된 색상 외에는 변경이 불가능한데 패치 안해줄라나? 이번 업데이트는 순수하게 상점에 코스튬만 등록된 거고 추가 콘텐츠와 밸런스 조절은 없었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다 보니 정말 끊임없이 뽑아내는 개발사를 보면 대단해요 얼마나 갈아 넣은 거야? 아니면 2024년 노드맵은 이미 완성되었고 개발이 끝난 상태에서 시기에 맞게 업데이트 되는 건가? 캐릭터 밸런스 제외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코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